자연인 땅 자연인 땅 자연인 땅을 소개하겠습니다 국유지 산 속에 있고요 양쪽 산이 국유지입니다. 국유지 산속에 있고요. 안동댐 위에 있습니다. 밑에까지는 유지고요. 땜물이 가득 차면 물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. 여기 보이는 쿵밭이고요. 아홉마즈기 평수로 1800평 정도 됩니다. 옆에 산들은 다 국유지 산입니다. 차가 들어올 수 있고요. 전기는 전주를 3개만 심으면 되겠습니다. 물은 흔하게 공급이 됩니다. 이거 그리고 다시 한번 모으세요. 구규림 속에 있는 자연인 땅입니다. 아홉마직이 1800평령도 됩니다. 차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. 전기는 전주를 3개만 당기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